자 다음은 2021년 제2회 토목기사 철검 콘크리트 및 강구조 교출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61번에서는 옹벽 구조 해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인데 바로 1번이 되겠죠. 뒷부백식 옹벽의 뒷부백은 바로 이 부분은 아니고 T형 단면이죠. T형 단면으로서 해석합니다. 앞부백식 옹벽에서는 직사각형인데 뒷부백식의 뒷부백은 T형 단면보로서 합니다. 그냥 1번은 점수를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패턴의 문제는 또 많이 출제가 그동안에 되어져 왔습니다. 62번 철검 콘크리트의 상립 조건이죠. 해당되는 것인데 정답은 이때 2번 해당되지 않는 것이 되겠죠. 탄성 개수가 거의 같다. 탄성 개수 같은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평창 개수가 거의 같다 이렇게 됩니다. 2번에서 철건의 탄성 개수하고 콘크리트의 탄성 개수, 철건의 탄성 개수와 콘크리트의 탄성 개수를 비유하면 같지 않죠. 이때 훨씬 이렇게 크게 됩니다. 또 탄성 개수, 반대로 그렇다면 철건과 콘크리트의 탄성 개수가 서로 다르다. 이게 또 RC 성립의 이유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성 개수가 같든 다르든 그 조건은 RC 성립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창 개수가 거의 같다. 이것이 또 점수를 주는 문제가 특별히 틀릴 이유가 없죠. 자 다음 63번 플랜지의 위협폭이죠. 플랜지의 위협폭의 크기가 됩니다. 위협폭 B의 힘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죠. 16 TF에다가 B, W 한 값 그 다음에 양쪽 슬래브의 간단하게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포호경관의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기에 경관이 10 경관의 12m이기 때문에 문제의 내용에서 10에다가 10에 3성하게 되니까 일단 3000 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가 있대 2m로 주어졌습니다. 2m가 되니까 2000 밀리가 되고 이때 뭐 이거는 탈락되겠죠. 중에서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 TF 되는데 16에다가 TF 플랜지 두께가 300이다. 여기에다가 300 그 다음에 복부폭이 400 되니까 플러스 400이 됩니다. 이거 뭐 하게 되면은 이건 뭐 그냥 2000을 훨씬 넘어서 가버리죠. 그래서 정답은 일본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훨씬 넘어서 가버리니까 이때는 뭐 완전 탈락이죠. 그래서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값으로서 2000으로서 되겠다. 정답은 1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풀지 않더라도 이것만 하더라도 4800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탈락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적죠. 끝까지 계산하지 끝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죠.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이런 보고서도 그냥 대충 암산으로서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점수를 주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다음 64번 콘크리트의 크리프가 됩니다. 크리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먼저 거기에 틀린 것인데 지문 4번 보면 이때 응적이 장시간이죠. 또는 하중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변형이 진행되는 현상 크리프 변형은 탄성 변형이 아니죠. 4번이 크리프에 대한 기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1번이죠. 1번 1번이 되는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저강도보다도 크리프가 크게 아니고 작게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이때 적 콘크리트죠. 콘크리트의 강도가 갈수록 저항력이 세기 때문에 크리프는 작아집니다.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의 크리프는 뭐다? 저강도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 3 1번이 이렇게 되겠다. 되겠죠. 이런 것들 조심을 해야겠다. 특별하게 틀릴 이유가 없죠. 1번 같은 경우에 정답을 주는 문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